오늘은 날씨가 따뜻합니다. 드디어 새로운 크록탑을 입을 수 있어요. 내가지 않으세요? 그들은 젊어요.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지 않으세요? 그들은 젊어요.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영화는 어땠어요? 감동받았어요. 영화는 어땠어요? 감동받았어요. 저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두 번 다녀왔어요. 나도 한 번. 저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두 번 다녀왔어요. 나도 한 번. 더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너가 최고야. 더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너가 최고야.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야 해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야 해요. 계산서를 나눠서 갑시다. 아니요. 나가 대신 내가 지불하고 싶어요. 계산서를 나눠서 갑시다. 아니요. 나가 대신 내가 지불하고 싶어요. 이 책은 누구의 책인가요? 그건 내 책이에요. 이 책은 누구의 책인가요? 그건 내 책이에요. 쉬고 싶으세요? 아니요. 피곤하지 않아요. 쉬고 싶으세요? 아니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녀는 두 가지 다른 눈색으로 태어났어요. 믿기 힘들어요. 그녀는 두 가지 다른 눈색으로 태어났어요. 믿기 힘들어요. 내일 10시에 여기에 있을 거예요? 내일 10시에 여기에 있을 거예요? 네. 할게요. 무슨 문제인가요? 음. 저는 심한 기침과 목 아픔이 있어요. 머리도 아파요. 무슨 문제인가요? 음. 저는 심한 기침과 목 아픔이 있어요. 머리도 아파요. 그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주제에서 벗어나요. 그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주제에서 벗어나요. 비행기를 놓쳤어요. 아쉽네요. 비행기를 놓쳤어요. 아쉽네요. 와줘서 정말 기뻐요.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와줘서 정말 기뻐요.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내일 아침 언제 뛰어요? 반시간 후에 6시에 달리러 갈 거예요. 내일 아침 언제 뛰어요? 반시간 후에 6시에 달리러 갈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알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알아요. 조금만 더 저에게 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 없어요. 얼마예요. 조금만 더 저에게 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 없어요. 얼마예요.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은 무엇이에요? 제 전공은 경제학이에요.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은 무엇이에요? 제 전공은 경제학이에요. 오늘 밤 경기를 위해 늦게까지 있을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오늘 밤 경기를 위해 늦게까지 있을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조는 어디예요? 그는 친구와 식사 중이에요. 조는 어디예요? 그는 친구와 식사 중이에요. 혈액형이 뭐예요? 내 혈액형은 A형이에요. 혈액형이 뭐예요? 내 혈액형은 A형이에요. 제안이 있어요. 들리고 있어요. 영화 티켓을 두 장 샀어요. 같이 보러 가요. 정말 좋아요. 영화 티켓을 두 장 샀어요. 같이 보러 가요. 정말 좋아요. 보통 새해 첫날은 몇 일 동안 휴가를 가지나요? 보통 하루만 쉬어요. 보통 새해 첫날은 몇 일 동안 휴가를 가지나요? 보통 하루만 쉬어요. 저 강의 이름이 뭐예요? 그 강은 미시시피 강이에요. 저 강의 이름이 뭐예요? 그 강은 미시시피 강이에요.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요.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요.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요. 4시간 후에 전화해 줄래요?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요. 4시간 후에 전화해 줄래요? 집 안에 누구도 있나요? 들어와 주세요. 집 안에 누구도 있나요? 들어와 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 나쁘지 않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계획 중인 여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계획 중인 여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행은 훌륭할 거예요. 얼마나 빚졌어요? 150달러예요. 얼마나 빚졌어요? 150달러예요. 그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자주 집에 가나요? 그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자주 집에 가나요? 당신의 학교에는 외국 학생이 맞나요? 당신의 학교에는 외국 학생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뭐를 하고 있나요? 그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를 하고 있나요? 그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도서관으로 가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도서관으로 가요? 당신을 찾을 수 없어요. 8층에 있어요. 당신을 찾을 수 없어요. 8층에 있어요. 개가 수영하고 있나요? 그는 나보다 수영을 더 잘해요. 개가 수영하고 있나요? 그는 나보다 수영을 더 잘해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요. 차를 좋아하세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요. 차를 좋아하세요? 조금 더 싸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최저 가격이에요. 조금 더 싸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최저 가격이에요.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어요. 등록금과 생활비가 그곳에서 매우 높나요?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어요. 등록금과 생활비가 그곳에서 매우 높나요? 곧 의사를 만나고 싶어요. 언제 약속 잡을 수 있나요? 곧 의사를 만나고 싶어요. 언제 약속 잡을 수 있나요? 오늘 오후에 나가서 테니스를 치러 가는 게 어때요? 네, 좋은 생각 같아요. 오늘 오후에 나가서 테니스를 치러 가는 게 어때요? 네, 좋은 생각 같아요. 아마도 차 안에 전화를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도 차 안에 전화를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부탁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부탁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실례합니다. 이 자리는 비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실례합니다. 이 자리는 비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영어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요. 영어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요. 이 요리를 요리했나요? 네, 맛은 어때요? 좋아요. 이 요리를 요리했나요? 네, 맛은 어때요? 좋아요. 이름을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요. 이름을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요. 실례합니다. 5번 거리는 어디에 있나요? 곧장 가서 두 번째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실례합니다. 5번 거리는 어디에 있나요? 곧장 가서 두 번째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네, 당신의 모자와 코트 둘 다 있어요. 네, 당신의 모자와 코트 둘 다 있어요. 새 신발은 좋아하세요? 저는 그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새 신발은 좋아하세요? 저는 그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점심에 뭐 먹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점심에 뭐 먹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다음 주에 여기에 올 수 있나요? 좋아요. 수요일에 거기에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에 올 수 있나요? 좋아요. 수요일에 거기에 가보겠습니다. 내가 또 무엇을 잘못했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내가 또 무엇을 잘못했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우이운동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것에 찬성합니다. 우이운동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것에 찬성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시겠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시겠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나요? 네, 새 차를 가지고 있어요. 차를 가지고 있나요? 네, 새 차를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무엇을 물어보셨나요? 라디오를 켜세요. 죄송합니다. 무엇을 물어보셨나요? 라디오를 켜세요. 네, 돈이 훔쳐졌어요. 경찰서에 가세요. 그들이 도와줄 거예요. 네, 돈이 훔쳐졌어요. 경찰서에 가세요. 그들이 도와줄 거예요. 수면을 자주 못하나요? 요즘은 아니지만 전에는 그랬어요. 수면을 자주 못하나요? 요즘은 아니지만 전에는 그랬어요. 그들은 예쁘네요. 저도 그 귀걸이들을 좋아해요. 그들은 예쁘네요. 저도 그 귀걸이들을 좋아해요. 와인 좀 드시겠어요? 전 아무 때도 술을 마시지 않아요. 와인 좀 드시겠어요? 전 아무 때도 술을 마시지 않아요. 인이 피곤한가요? 너무 피곤해요. 인이 피곤한가요? 너무 피곤해요. 이번 주에 어디에 있었나요? 집에서 아픈 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 어디에 있었나요? 집에서 아픈 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내일 활동에 참여하시겠어요? 네, 할게요. 당신은요? 내일 활동에 참여하시겠어요? 네, 할게요. 당신은요? 당신의 모국은 어디예요? 저는 인도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자랐어요. 당신의 모국은 어디예요? 저는 인도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자랐어요. 치약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치약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그녀가 그와 결혼할지 궁금해요. 그녀가 그와 결혼할지 궁금해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물을 두드렸을 때 놀랐나요? 만나서 반가워요. 물을 두드렸을 때 놀랐나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제 저녁에 어디로 갔었나요? 어제 저녁에 어디로 갔었나요? 그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의 비행기표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는 항상 큰 얘기를 해요. 그가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항상 큰 얘기를 해요. 그가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 식사할까요? 우리는 에밀리 집에서 식사할 거예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고마워요. 당신도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고마워요. 당신도요. 어제 영화는 좋았나요? 정말 지루했어요. 상영 중에 잠들어버렸어요. 어제 영화는 좋았나요? 정말 지루했어요. 상영 중에 잠들어버렸어요.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냥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냥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확신하나요? 나는 이 주제를 일주일 동안 연구했어요. 네. 그렇게 확신하나요? 나는 이 주제를 일주일 동안 연구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나는 그것을 상사로부터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나는 그것을 상사로부터 들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테이블은 예약되어 있어요. 우리 바에서 앉을 수 있을까요? 이 테이블은 예약되어 있어요. 우리 바에서 앉을 수 있을까요? 배 속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배 속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오늘 밤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네. 10시에 집에 와주세요. 오늘 밤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네. 10시에 집에 와주세요. 당신 차례예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당신 차례예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네. 항상 제 의결에 반대하나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항상 제 의결에 반대하나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행복해 보이세요. 내 월급이 올랐어요. 당신은 행복해 보이세요. 내 월급이 올랐어요. 옆 근처에 편의점이 있나요? 물론이죠. 역에서 나오면 곧 보일 거예요. 옆 근처에 편의점이 있나요? 물론이죠. 역에서 나오면 곧 보일 거예요.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어제 날씨가 맑았는데 오늘은 눈이 와요.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어제 날씨가 맑았는데 오늘은 눈이 와요.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포크가 없어졌어요. 포크를 잊었어요. 다른 걸 가져올게요. 포크가 없어졌어요. 포크를 잊었어요. 다른 걸 가져올게요. 이사가 필요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가 필요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주말에 저를 방문하러 올 수 있을까요? 이제 됐어요. 이번 주말에 저를 방문하러 올 수 있을까요? 이제 됐어요. 그는 일본어를 할 수 있나요? 그는 최근에 일본에 왔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 못해요. 그는 일본어를 할 수 있나요? 그는 최근에 일본에 왔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 못해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완전히 맞아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완전히 맞아요. 당신의 좋아하는 색은 뭐예요? 빨간색이에요. 당신의 좋아하는 색은 뭐예요? 빨간색이에요. 이 영화를 봤나요? 영화를 이미 두 번 봤어요. 이 영화를 봤나요? 영화를 이미 두 번 봤어요. 향이 좋아요. 쿠키가 오븐에서 나왔어요. 향이 좋아요. 쿠키가 오븐에서 나왔어요. 저는 연필을 사주실 수 있을까 궁금해했어요. 물론이죠. 저는 연필을 사주실 수 있을까 궁금해했어요. 물론이죠. 하루에 5시간만 자요. 그게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하루에 5시간만 자요. 그게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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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如果喜欢我们的频道, 请帮我们订阅, 留言与分享. 下次见, 拜拜.